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9년 수능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최고!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수험 수능 잘 볼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도 꼭 따뜻하게 옷을 입고 건강도 꼭 잘 챙겨서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월 요소입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나세요! 그룹! 그럼 embark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시작해 주시고